아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뭐야? 많이 하셨는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대게 한 번 주시지? 네 데이저링 가야죠 이번엔 몸도 살아야 되잖아 아니요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뜯어봤으니까 요령이 좀 생겼어요? 네 뜯는 방법은 요령이 좀 생겼어요? 아니 어렵게 여자분들도 어렵게 뗐어요 아 진짜로? 무슨 소리 하는지 바로바로 나오는데 방송이 저기서 우리 이렇게 딱 달려서 한 번에 한방에 딱 붙어가지고 그럴까? 그럴까요 그러면? 자 그럼 내가 저기 현진 씨 있고 달려가면서 한방에 어 아 그림을 아는데? 아 그림을 알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야 그러면 뛰어와요 강화하게 없게 빨리 잡아서 뜯게 오케이? 컬 이거 괜찮죠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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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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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 선수가 너한테 어떻게 딱 한다고 얼마나 좀 분해가지고 형, 왜 가지고 있어 네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하자라고. 마지막에. 아, 이거 형. 형, 지금 추 선수 형 많이 타올라. 추 선수 지금. 여기 보니까 추 선수 패대기 쳤다며요? 아, 패대기 아니에요. 아, 패대기 쳤다고 그러는데. 지금 몸값 졌어. 내가 얼굴을.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패대가 안 올라. 듬치는 담만 해가지고 누가 엎에다. 오늘의 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레이스는. 초능력 축구에 이은 초능력 스포츠 2탄. 초능력 야구. 나 제일 깼다. 초능력 야구. 나한테 자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초능력 획득 레이스를 통해서 초능력 교환권을 획득한 다음에 최종 장소에서 초능력과 맞바꾸시면 초능력자로 다시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도. 아, 우리도 모르고 압수 치는 거야. 모르고 압수 치는 거야. 모르고 압수 치는 거야. 아직은 알게 됐어요. 세연이가 참 잘 웃네. 해맑게. 웃으면 해맑잖아요. 그래. 자, 야구 대결인 만큼 초능력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름표택이 우승하신 의현진 씨가 혜택이 있는데요. 의현진 씨 보러가서 혜택이. 의현진 씨. 뭐야? 초능력! 어, 잘 아는 거야, 그러면.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두 개를? 두 개를? 누가 저거를 나중에 교환할 수 있다고 그랬었네. 아니, 가뜩이나 초능력 있는 분인데, 야구 쪽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초능력이 나올지는 최종 장소 가시면 이제 알게 되시는데 그때까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 교환권을 많이 획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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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례하겠습니다. 아, 실례하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자, 초능력 획득 레이스입니다. 배봉산 공원으로 이동하세요. 어, 배봉산 공원. 아, 배봉, 배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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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아, 오늘 게임 같은 거 하잖아. 운동선순들이 아무도 잘하고 있다. 아니 게임이라는 게 항상 운동을 잘한다고. 아까 우리 살짝 있으면서 신수하곤 말을 놨어요. 오 진짜요? 네. 신수하곤 나이가 어떻게. 네. 신수하곤 나이가 어떻게. 아 진짜요? 네. 저희 죄송한데 여기서 망..